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이번 현장은 주말 별장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업 시작 1일차 작업을 진행하는 현장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사장님 여기에는 이렇게 해갖고 이쪽 한쪽으로는 다만 말이야 이거 또 다만 한다고? 응 이쪽은 이거 다만 한다고? 응 이거 다만 한다고? 응 이거 다만 한다고? 이거 다만 한다고? 이거 다만 한다고? 이거 다만 한다고? 이건 HB이 들어가요 당연한 거 같아요 1일차 작업 포인트는 건물 내부에 HB 및 시공대 부분 철거 및 바닥 철거를 진행해 줄 예정이고 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잭 서포트를 시공해 주고 본격적인 시공 작업이 들어갈 때 시공에 사용할 HB 및 입고 순으로 작업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1층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이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잭 서포트가 시공될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이거 bands 그래 1층에 잭 서포트 Bitte 3층だ 2층에 잭 서포트 2층에 잭 서포트 1층에 잭 서포트 3층에 잭 서포트 2층에 잭 맞췄어 3층에 잭 서포트 2층에 잭 서포트 퇴원 안 해도 되잖아 퇴원 안 해도 되잖아 퇴원을 여기다 지워놔 퇴원을 여기다 지워놔 퇴원을 여기다 지워놔 퇴원을 물기를 물기를 마킹이 놓은 부분을 기준으로 잭 서포트가 시공될 부분에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잭 서포트를 설치해줄 슬래브를 철거하던 도중 일부분을 제외하고 흙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치빔 기둥을 세워줄 수 없어서 엘치빔을 시공해줄 부분에는 별도로 구멍을 파고 기초 작업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잭 서포트가 시공될 부분에 바닥을 계속해서 파내줍니다. 바닥이 어느정도 파져서 기초가 늘어난 부분부터 잭 서포트 시공을 진행해줍니다. 바닥이 많이 있어서 시공을 하는 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틈으로 잘 넣어서 시공을 잘 진행해주었습니다. 시공된 서포트는 측면과 수직을 확인해줘 정확히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1층과 2층 전부 소포트를 세워줍니다. 1층과 2층 전부 소포트를 세워줍니다. 소포트를 다 세우고 위에 미니 파크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2층에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반도 기초에 들어갈 철근을 제작해줍니다. 철근을 넣지 않으면 기초가 기둥에서 받는 힘을 제대로 분산시켜주지 못해 철근은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철근을 제작해주고 나서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 반죽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사용한 콘크리트는 포플랜드 시멘트와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2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주었습니다. 섞어서 사용해준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양중이 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된건데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3일째 강도 1을 가질 정도로 매우 빠르게 굳는 시멘트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5일 정도가 걸리지만 섞어서 사용할 경우 3,4일 안쪽으로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철거 이후 H빔 기둥 작업을 해줘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강도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주었던 겁니다. 2,4일전 크다 이후 1-2일 정도 시멘트 겉면이 어느정도 양중대의 시간을 주고 난 후 1층에도 철거 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1층의 내력벽 철거를 진행해주고 난 후 LHBIM 기둥이 들어갈 부분을 커팅해줍니다 커팅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난 후 LHBIM이 도착해 LHBIM 입고를 시작해줍니다 이번에 사용할 LHBIM은 2층에 200x200, 7번을 사용해줄 예정이고 1층에서 사용할 LHBIM은 294x200, 1번, 200x200, 7번, 194x150, 1번, 총 이렇게 9번을 사용해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LHBIM은 총 16번을 사용해서 시공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작업 시작 1차 작업 포인트는 시공에 사용된 HV 제작을 진행해주고 제작된 기둥 HV임을 시공될 위치에 맞춰 세워주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HV임에 치수를 재고 마킹을 하고 계신 사장님 뭐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치수를 재고 이윤판을 용접하고 계신 사장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걸까요? 기둥이 될 HV임에 TSV가 들어갈 이윤판을 용접해주신 사장님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어야 HV임이 좌우 흔들림에도 고정이 확실히 될 수 있고 도우 빔이 올라가도 안전하게 HV임을 정확히 고정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용접해줄 때는 7016 고장봉, 용접봉을 사용해 진행해주었습니다 바깥쪽 이윤판 작업이 마무리되면 안쪽 12mm 외지암카와 들어갈 이윤판이 용접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어야 HV임 상부도 정확히 고정이 되어 전체적인 하중 분산을 시켜줄 수 있어서 이윤판 용접을 해주고 12mm 외지암카로 고정작업을 진행해주는 겁니다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앙카 구멍을 타공하기 위해 HV임별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사장님께서 브리핑을 진행해주십니다 사장님의 브리핑에 맞춰 HV임의 앙천 구멍을 타공해줍니다 HV임 타공에는 오그라사에서 나오는 펀치플립을 사용해 타공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상공작업까지 전부 마무리하고 나면 HV임 재단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번에 재단 중인 빔은 기둥이 될 HV임부터 재단 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재단 된 빔은 연마 작업을 진행해 HV임의 단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연마 작업을 진행해주고 건물이 오래되기도 했고 슬래브가 고르지 않은 상황이라 HV임을 돌려서 시공될 위치로 넣어줍니다 실제로 건물이 오래된 상황이면 슬래브가 고르지 않아서 직선으로 세웠을 때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 작업이 유연하게 대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V임을 새지를 때를 사용해 뒤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주고 사장님의 판단에 따라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바로 들어가지 않네요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당황한 사장님 조금 시도를 해보시다 잘 되지 않자 다시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 사장님 그래 결심했어 슬래브가 보니 울퉁불퉁해서 배가 부른 상황이라 HV임을 뒤쪽으로 더 뺀 후 앞쪽으로 돌려서 넣자는 사장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 HV임을 먼저 뒤로 빼주고 빼고 난 후 바로 시공될 위치에 넣어주게 되면 한 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HV임을 시공대 위치까지 얹어주기 위해 새지렛대로 조금씩 밀어넣어줍니다 정확한 위치에 안착한 빔은 지렛대를 사용해 HV임의 정확한 방향을 잡아줍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보가 올라가게 될 경우 보 빔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둥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어야 합니다 위치가 잡힌 빔은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주고 상부 부분부터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상부 고정에는 12mm 외지안카로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하단부는 용접 작업으로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용접을 진행할 때는 7016 고정봉을 사용해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베이스판과 단독 기초는 20mm 외지안카를 사용해 고정 작업이 진행해줘 하단부까지 하중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끼우는 용접 재단 작업을 위한 지렁을 뒤집어주면서 다음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밀어 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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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션 왜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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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두 번째 빔은 슬라보 부분이 고르게 잘 되어 있어 한 번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Bref 터레떼 사용해 조금씩 빔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세 즐레떼를 사용해 조금씩 빔을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시금대 위치에 들어간 빔은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줍니다. 수평과 수직을 작업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맞춰나갑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평을 계속해서 확인을 주면서 작업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수평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빔이 더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 슬래치 해머를 사용해 엘치 빔의 위치를 수정해줍니다. 해머로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주다보니 엘치 빔이 훅 안쪽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엘치 빔이 안쪽으로 훅 들어갔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라서 슬래치 해머를 사용해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고 나면 엘치 빔의 위치와 수평과 수직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주고 나면 엘치 빔의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엘치 빔의 방향을 살짝 틀어줘서 정확한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엘치 빔의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하단부는 용접으로 엘치 빔과 엘치 빔을 고정시켜줍니다. 엘치 빔의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엘치 빔의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세 번째 기둥 작업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작업하는 부분도 천장부에 배가 물러있는 상황이라 엘치 빔을 돌려서 넣어줍니다. 엘치 빔의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엘치 빔의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빔이 들어가고 나면 슬랩재머를 사용해 엘치 빔을 제 위치로 넣어줍니다. 제 위치에 올라가고 난 빔은 수평과 수직을 확인해 상단부부터 12mm 외장칼을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엘치 빔의 위치에 맞게끔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다른 분은 용접작업으로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베이스판과 하단부의 단독기초를 20mm 외장카로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작업시작 3회차 3회차 작업포인트는 1층에 시공될 보호에이치빔 제작을 진행해주고 제작된 보빔 시공순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보로 시공될 엘지빔을 시공될 길이에 맞춰 재단작업을 진행해주고 마그네트리를 사용해 TSV가 들어갈 구멍을 타공해줍니다 TSV가 들어갈 구멍까지 작업된 빔은 바로 시공작업에 들어가줍니다 이번에 시공해주는 엘지빔 사이즈는 2942-200, 길이 6200에 현장에서 가장 긴 엘지빔을 작업해줍니다 이번 현장에서 시공되는 제일 큰 엘지빔이고 길이도 제일 긴 엘지빔이라 시공될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도 인력으로 진행되지 않고 기계의 힘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공될 엘지빔을 상부에 보이는 전동 크레인을 사용해 창 밖으로 매내면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줍니다 창 밖으로 빠진 엘지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전동 크레인의 높이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안쪽으로 넣어주고 엘지빔이 시공될 위치의 3분의 2 정도가 닿고 나면 엘지빔을 내려주면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엘지빔 위치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정확한 시공위치를 맞춰 놓아야 시공작업을 진행하면서 빔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동 크레인을 사용해 옮기는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엘지빔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나면 시공준비는 전부 완료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공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위협책과 트레인볼럭을 사용해 엘지빔을 상부까지 올려줍니다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시공대 위치를 계속해서 확인해가면서 보 빔이 정확한 위치에 안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6200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긴 빔이라 사장님도 긴장, 관장님들도 긴장된 상황에서 사장님의 정확한 지시를 받으며 빔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위치를 수정해주면서 엘지빔의 슬랩을 끝까지 닿게 만들어줍니다 중간중간 사장님과 반장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고 사장님의 지시에 맞춰 작업을 진행해주면 엘지빔이 자기 자리를 찾아 쑥쑥 잘 들어가게 되는 마법을 보게 됩니다 엘지빔의 위치를 찾고 나면 빔을 조금 더 올려줍니다 시공대 위치에 맞춰진 빔은 TSV를 사용해 엘지빔을 1차적으로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한쪽 편의 빔을 TSV로 고정해주고 난 후 다음 작업을 위해 엘지빔을 상단으로 더 올려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우측 부분의 슬랩은 고른 상황이고 좌측 부분의 슬랩은 배가 불러있는 상황이라 엘지빔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서 작은 유압잭을 사용해 엘지빔을 들어 올려줍니다 작은 유압잭으로는 엘지빔을 들어 올려주는 힘이 부족한 상황이라 엘지빔을 지지하고 있는 큰 유압잭을 사용해 가운데 유압잭을 내려 엘지빔 끝쪽으로 옮겨주고 엘지빔을 들어 올려줍니다 힘 한쪽 끝에 유압잭을 놓은 상태로 엘지빔을 살짝살짝 밀어서 들어가게 힘을 써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사장님의 지지소리에 맞춰 밀어보지만 고르지 않은 슬랩은 엘지빔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밀어버리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사장님과 10년 이상 작업을 진행하신 황반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바로 확인해보신 사장님 다행히 이 엘픈 위에 앉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작은 유압잭을 미리 세워놓은 기둥에 지지해 시공 중인 엘지빔을 안쪽으로 밀어넣어줍니다 작은 유압잭을 사용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동안 큰 유압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큰 유압잭을 사용해 엘지빔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작은 유압잭은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지를 해주면서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빔이 시공될 위치에 들어가고 나면 ETS 볼트를 넣어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ETS 볼트를 조여주고 난 후 작은 책부터 내려주면 쿵 소리와 함께 엘지빔이 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일단 유압잭을 내려주고 난 후 엘지빔을 더 안쪽으로 넣어주기 위해 슬래치 헤머를 사용해 중앙 부분을 쳐서 넣어줍니다 J7을 찾은 엘지빔은 TS 볼트를 사용해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TS 볼트로 고정 작업을 진행해주고 난 후 12mm 외제한칼을 사용해 상단부 고정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하나의 보호 작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다음 보호 사용돼 200x200 빔을 재단해줍니다 재단된 빔은 연마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연마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필수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마킹해줍니다 마킹을 해주고 나면 필수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마그네트를 사용해 사공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사공 작업까지 마무리된 두 번째 모빙은 시공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줍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난 빔은 스티스 볼트를 사용해 한쪽 빔을 먼저 고정시켜줍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 다시 한번 H뮤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위치가 맞은 빔과 294-200 모빙에 TS 볼트가 들어갈 이윤판을 용접해줍니다 이윤판 용접 이후 TS 볼트를 조여서 엣지 빔을 고정시켜주고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TS 볼트를 샤렌티로 조여서 튼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반대팬도 동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윤판과 빔을 용접 작업을 통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반대팬도 동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주고 이윤판과 빔을 용접 작업을 통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티미를 예제한카로 기능해주고 나면 두 번째 H빔 작업도 전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보빔 작업이 마무리되고 난 후 세 번째 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체인 블럭과 유압적을 사용해 H빔을 시공될 위치까지 올려주고 위치에 안착한 빔은 TS5V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 TS5V를 샤렌즈로 교육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TS5V 고정 이후 이윤판과 H빔을 유용접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세 번째 빔 작업도 전부 마무리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실 정도로 긴장이 많이 풀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작업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중에서 다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H빔이 1층에서 시공되는 마지막 빔입니다. H빔은 시공대의 위치까지 유압적과 체인 블럭을 사용해 옮겨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인력으로 시공대의 위치를 잡아주고 유압적과 체인 블럭을 사용해 시공대의 위치까지 빠르게 올려주고 위치에 올라간 빔은 TS5V를 사용해 고정시켜주고 반대편은 이윤판과 TS5V로 빔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후 TS5V를 샤렌즈로 조여줘서 튼튼하게 고정작업을 진행해주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1층의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작업 시작 4일차 4일차 작업 포인트는 2층에서 시공될 H빔 제작작업을 진행해주고 2층 보호 H빔 시공 그리고 마무리 작업 순으로 작업을 진행해줄 예정입니다. H빔을 시공될 빅에 맞춰 재단작업을 진행해주고 재단된 빔은 TS5V가 들어간 구멍을 하공해줍니다. 사공까지 마무리된 빔은 바로 시공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작업 진행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유압색과 체인 블럭을 사용해 H빔는 시공대 높이까지 빠르게 이송시켜주고 일정 높이까지 올라간 빔은 시공대 위치를 조금씩 잡아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작업을 진행해주다가 한쪽에 H빔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뛰어있는 상황이라 빔을 지렛대를 사용해 빼주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장님이 빠르게 빔을 빼주시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H빔을 시공대 위치까지 올려주고 어느정도 높이에 올라간 빔은 정확한 위치를 잡아줍니다. 정확한 위치가 맞은 한쪽 부분부터 TSV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주고 반대편 빔도 TSV가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가 정확히 잡힌 빔은 TSV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TSV를 시공하고 난 후 H빔의 고정을 위해 샤렌치를 사용해 꽉 조여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주면 첫번째 부빔 작업이 전부 마무리됩니다. 첫번째 부빔 작업을 마무리하고 두번째 부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먼저 H빔을 시공대 위치까지 빠르게 올려줍니다. 시공을 진행하던 도중 스티로폼이 걸려 H빔을 들어갈 수 없어 스티로폼 철거를 진행해주고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은 빔은 TSV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합니다. 한쪽 빔을 고정해주고 난 후 반대편 시공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가 잡힌 빔은 TSV를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TSV가 들어간 빔을 유압잭으로 들어줍니다. 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걸까요? 시공되어 있는 기둥 2치빔과 모빈 용접을 위해 H빔을 유압잭을 사용해 상부로 들어올려서 작업을 진행해준 겁니다. 용접까지 마무리되고 난 후 샤렌치로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반대편도 샤렌치로 고정작업을 진행해주고 H빔과 상부의 슬래브 부분을 12mm 외지안클을 사용해 고정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번째 빔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마지막 H빔 작업입니다. 중반부까지 올라가고 나면 도로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상부까지 올라줍니다. 시공대 위치까지 안착된 빔은 TSV를 사용해 한쪽을 먼저 고정해주고 반대편도 TSV를 사용해 이윤판과 H빔을 고정시켜줍니다. 이후 TSV를 조여 대정작업을 진행해주고 이윤판과 H빔을 용접작업을 통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H빔 시공에 사용했던 잭을 내려주는 걸로 H빔 작업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작업이 전부 다 끝나고 베이스판과 H빔을 용접해주고 실링, 페인트, 에폭시 주입작업을 진행해주고 나면 현장은 전부 마무리됩니다. 이번 현장은 2024년 3월 25일 잭서포트 시공을 시작으로 2024년 4월 8일까지 진행된 현장입니다. 튼튼하게 보강된 이번 현장은 한 가족을 위한 주말 별장으로 예쁘게 바뀔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1860명의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